안녕하세요. 두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BT21 키링만들기 대망의 마지막시간 쇼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7개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훨씬 부담없이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피카소 코튼과 피카소 울 유플라이 두가지 실을 사용했고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2호와 3호입니다. 그리고 실의 색상 번호는 이렇게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는 역시 눈알이 필요한데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달린 나사용 인형 눈알을 준비해주시는데 작은 사이즈는 5mm 큰 사이즈는 6mm짜리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가 준비가 됐으면 깜찍한 슈키키링만들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그래서 몸통을 떠주시는데 간단한 원형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꼬리를 만들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번 단은 여섯 코모드에 각각 두 코씩을 떠줍니다. 그래서 방금 빼뜨기를 했던 같은 코 첫 코부터 같은 구멍에 두 코 두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두 코 세 번째 코에도 같은 구멍에 두 코 네 번째 코에도 두 코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도 두 코 띄워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그리고 다음은 1 부위에 코눌림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첫 코 여기에 1 한 코를 떠주시고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떠줍니다. 먼저 1 부위에 띄워주시고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를 떠줍니다. 먼저 1 한 코를 뜨고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다음도 1 같은 구멍에 두 코 인, 같은 구멍에 넣고 인, 다음은 같은 구멍에 넣고 인, 다음은 같은 구멍에 넣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그리고 다음은 2부위에 컨트롤을 해주시는데요 첫 코부터 1, 2, 두 코를 떠주신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두 코 있어 다음은 2부위, 다음은 2부위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넣고 계속해서 2부위를 반복해줍니다 1, 2,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넣고 마지막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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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mustard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V 마지막 핏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핏뜨기로 연결 그리고 이번 단은 3부위의 군울림 초코부터 1,2,3 떠주신 다음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계속해서 1,2,3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1,2,3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1,2,3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마지막 1,2,3 같은 구멍에 2코 마지막 1,2,3 다음 코는 같은 구멍에 2코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이번 단은 4부위의 군울림인데요 이 동그라미가 이런식으로 각이 지지 않고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 코누리면 부위를 계속해서 한곳에 겹치지 않고 살짝 어긋난 곳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가락으로 뜨고 여기에 바로 같은 구멍에 2코 를 떠서 아리에탄의 부위와 엇갈린 곳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4부위를 반복해 줍니다 1,2,3,4 그리고 같은 구멍의 부위에서 아리에탄의 부위와 엇갈린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부위 1,2,3,4 그리고 같은 구멍의 부위 2,3,4 같은 구멍의 부위 1,2,3,4 그리고 같은 구멍의 부위 1,2,3,4 그리고 같은 구멍의 부위 계속해서 1,2,3 뜨고 놨더니 한 바퀴가 끝이 났네요 그리고 부족한 한 코는 맨 처음에 떴던 6위에 있기 때문에 총 4부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깨뜨기와 기둥코를 마시하시고 4코의 깨뜨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4부위단까지 꾸준히 물리해 주신 다음에 자 이번 단은 코수 변화 없이 36코 그대로 6단을 떠주시는데요 첫 코부터 모든 코에 각각 한 코씩 쭉 한 바퀴를 떠줍니다 34, 35, 35, 36 깨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깨뜨기로 연결하고 계속해서 5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단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33, 34, 35, 35 쭉 한 바퀴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깨뜨기로 연결하고 기둥코를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1,2,3,4,4,5,6,6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 부터는 반대로 코주림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먼저 4부위 코주림입니다 첫 코부터 1,2,3,4,4,4,4,4,4,5,6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코는 모아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몸통, 몸통, 동시에 머리에서 4부위 코주림 계속해서 한바퀴를 반복합니다. 1, 2, 3, 4, 7, & 넓은 머리 2, 2, 3, 4, 6, 7, & 넓은 머리 1, 2, 3, 4, 6코는 몸통, 몸통, 머리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이번 단은 3부위의 코주림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위의 위치가 계속해서 같은 곳에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각이 생기기 때문에 부위의 위치를 어긋나게 이쯤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코는 뜨고 여기서 곧바로 코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몸통, 몸통, 머리 그래서 부위와 부위가 엇갈리게 배치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3부위를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1, 2, 3 떠주고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그리고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그리고 1, 2 그리고 맨 처음에 한 코 3 해서 3부위가 완성이 되고 1, 2, 3 그리고 계속해서 2부위예요 코주님 1, 2, 2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2, 2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3 두 코는 몸통, 몸통, 머리 1, 2 두꺼는 웜턴, 웜턴, 머리 깨뜨기와 기둥커를 무시하시고 초코의 깨뜨기로 한겨 기둥코 그리고 계속해서 1부위에 코주림 1, 두꺼는 웜턴, 웜턴, 머리 이를 똑같은 멈톤 멈톤 허리 이를 똑같은 멈톤 이를 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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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이를 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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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멈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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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저 코에 뼈뜨기와 연결 기둥코를 마지막 부위에 코주림단이 남아있는데요 그전에 솜을 재워주겠습니다 마지막 부위에 코주림을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부위에 코주림을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두 코씩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코 붙어 몸통, 물이 마지막 몸통, 몸통, 물이 깨뜨기와 기둥꺼를 무시하시고 초콜릿, 깨뜨기와 연결 다시 한번 깨뜨기와 물이 이렇게 해서 슈키의 몸통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슈키의 앞머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실과닥을 이용해서 동그라미에 하나 둘 두 번째 떨어진 곳에 실을 가져온 다음 여기에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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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다음 패뜨개요 보조 다시 한 번 패뜨개요 마무리 마무리 이 상태로는 가운데가 이렇게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다음 다시 구멍까지 무료로 해주시면 슈캠 몸통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다음은 팔다리를 떠주겠습니다 짧은뜨기로 8코를 떠줍니다 첫 코에 빼뜨리로 연결 그리고 이번 달은 8코모드 그대로 1, 2, 3, 4, 5, 6, 7, 8 첫 코에 빼뜨리로 연결 첫 코에 빼뜨리로 연결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한 단을 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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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빼뜨리로 연결 빼뜨리로 연결 빼뜨리로 연결 빼뜨리로 연결 빼뜨리로 연결 빼뜨리로 연결 이렇게 해서 팔다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아이들은 팔다리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총 4개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두 개는 팔, 두 개는 다리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팔보다는 발을 먼저 붙여주시는데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실 끝을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앞머리가 가운데로 오도록 넣고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동그라미에서 하나, 둘, 셋 세 단에 걸쳐서 이렇게 덜어주겠습니다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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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팔다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팔은 양쪽을 꼭 대칭이 되게 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쪽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아무튼 재미있는 느낌으로 달아주시는 게 뭔가 더 쉽게 다운 느낌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눈코입을 만들어 주시는데 먼저 이 눈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이 뒤쪽에 나사가 달린 나사형 인형 눈알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5mm 큰 아이는 6mm 짜리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눈을 다는 위치는 우리가 4부위의 혼울림이 끝나고 가운데 평단이 6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딱 중간 되는 위치에 달아주시는데 이렇게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네이코의 구멍을 사이로 양쪽 끝에 눈을 달아주시는데 이때 이 나사의 크기가 올의 구멍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최대한 키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이렇게 잡고 꾹 꾹 꾹 꾹 꾹 꾹 꾹 눌러주시는데 다시 또 덜 늘어간 뿌리는 덧바늘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눌르고 달아주신 다음 자 다음은 입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까만 씨를 덧바늘에 끼운 다음에 눈 바로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떨어진 곳에 이렇게 윗잎스룸을 만들어 주신 다음 다시 양쪽에서 한 칸씩 썸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숨겨있는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린 입술을 양쪽에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입술이 만들어지고 다음은 눈썹! 눈썹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착식 펜트지를 동그랗게 오려서 볼트워치를 만들어주신 다음 이렇게 붙여주시면 귀엽고 깜찍한 쇼키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자고리를 달아주시면 쇼키키리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